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요즘 가스값 많이 오르면서 LNG선도 가지고 가스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 LNG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이 된 거 아니에요? LNG선은 또 우리나라죠. 그런데 이제 LNG선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추세를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LNG액화천연가스선의 신조선가, 그러니까 새로 건조하는 배의 가격이 다른 선종들, 예를 들면 컨테이너다 아니면 탱커, 유조선이죠. 이런 거 대비해서 지난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다. 배도 역시 보시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올라갑니다마는 우리가 배에 대한 가격 결정을 내가 이제 배 사야지. 그러면 조선서 가서 배 좀 지어주세요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후판 가격이니 인컵 포함해서 1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실수요고요. 사실은 그 선가를 정말로 움직이는 건 가수요들이 움직여요. 가수요. 가수요들. 야, 이제 올라갈 것 같지? 그러면 이제 내가 찜 발라놓는 거예요. 딱 계약을 해. 1억 달러에 계약을 해. 그런데 이제 뭐 후판 가격도 오르고 워낙 조선서 독후가 차다 보니까 조선서 입장에서 올리자. 1억 달러 갖고는 안 되겠다. 1억 3천 달러. 딱 그러면 이 계약서 1억 달러로 신조를 하기로 한 계약서가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계약금 좀 내고 도장 하나 찍어놓은 건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은 1억 3천 계약서를 쓰니까 그럼 이거 살래? 1억 2천 5백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선가를 반영하는. 그래서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우리 조선 3사들이 엄청 10백이 랠리를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모든 전 세계 선주사들이 그냥 일단 계약해. 계약하는 순간 자기 떼돈 버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비싸게도 계속 사는군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걸 투기적 수요가 몰리면 선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LNG 액화천연가스 운송선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러 가지 정황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격화해서 지수화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가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그냥 상식선이에요. 클락슨 리서치라는 데가 있어요.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매주 집계를 하는데 2월 첫째 주 기준으로 LNG선의 신조가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214포인트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한 달 전인 1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LNG선과는 1.9%가 상승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1억 달러였다 그러면 1억 200만 달러는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클락슨 리서치라는 데가 집계하는 게 9개 선종이 있거든요. 벌크선 컨테이너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해당 기간 전체 선종을 대상으로 평균 신조성가는 0.7% 올랐는데 LNG선은 얼마 올랐다고 했죠. 1.9%가 올랐다고 했죠. 그래서 LNG선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세 달로 이렇게 쭉 연장을 해보면 최근 세 달 동안 LNG선의 신조가 가격이 5.4% 이게 클락슨 리서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평균 신조성가 상승률이 1.3%인데 4배 이상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뉴스를 왜 전해드리냐.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서 2등을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LNG선은 글로벌이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2등이죠. 그래서 작년에 전 세계에 발주된 LNG 운반선의 87%가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선사들의 실적을 얘기할 때 다른 선종에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주지만 바로 이 LNG선의 선가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올 들어서도 우리 조선 3사들이 LNG선을 굉장히 많이 수주하고 있다는 뉴스플로우가 있죠. 지난달 4일에 어쨌든 한국조선해양이 10척을 수주한 가운데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이 6척이 있고 대형 LNG 운반선이 1척이니까 10척 수주했는데 7척이 대형 또는 이런 LNG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LNG가 올해 내년 계속 이럴 거냐.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 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의환기가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유럽의 그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만약에 밸브를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바이프라인으로 해서 러시아 가스전에서 서유럽으로 오는 게 가장 경제적이겠죠. 그런데 경제적인 것은 수급이 원활할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저게 닫혀버렸다. 큰일 나죠. 그런 경우에 이 엄동선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카타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이라든지 해서 배로 실어와야 되겠네. 나는 주의환기가 확실히 됐을 거예요. 어쨌든 분산을 좀 시켰어요. 실제로 그러고 카타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컷 오다가 뱃머리를 돌리는 케이스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리로 오라고. 거기도 뭐다 더 줄 테니까. 실제로. 그래서 한국, 일본 이런 데들이 오케이 유럽으로 보내준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 없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예를 들면 지금 독일하고 했던 어떤 그런 두 번째 가스관. 그게 이제 다 완비가 됐는데도 지금 독일 쪽에서 이제 그걸 가동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르드 스트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거꾸로 보면 러시아 경제는 가스 수출을 제대로 안 하면 그렇죠? 안 하면 이제 붕괴되는 그런 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 마냥 고를 외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거꾸로 예를 들면 전쟁을 했는데 미국과 유럽이 연합해서 제재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바이프라인을 가동할 수 없으면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아마도 lng선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합니다마는 텍소노미다 해서 유럽에서 원전을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중간 단계에서 화석연료 중에 가장 청정한 게 뭐냐. lng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에너지 전환기에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lng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거고 그래서 사실 카타르에서 100척을 수주하니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선소의 우리나라 조선 3사의 lng선의 수주 유리랄까 또 수주 단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업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저희가 또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 또 국제정세상 lng선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조선업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lng선이 한국 조선 3사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도 지금 항만에 lng선이 어떻게 온다고 해도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lng받는 시설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 인프라가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융보험주 등 금리 상승 때문에 금융권 주식들이 꽤 괜찮은데 신한이랑 kb가 드디어 4조 시총 4조 은행주가 예전에는 다 상장이 돼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거래소에 작년에 촬영하러 갔더니 1997년도 7월 며칠날로 이렇게 전광판이 서 있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일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전북은행, 하물며 충북은행 이런 은행들이 강원은행 이런 데들 있죠. 충남은 왜 빼시죠? 충남이 은행이 있었나 몰라요. 왜? 충청은행 아닌가? 충청은행. 충청은행. 충남은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충청은행이죠. 충청은행, 충북은행. 충북은 따로 있고. 충청은 충남 쪽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있는데 이게 다 상패거든요. 조흥은행도 그렇고 다 상패. 그런데 그중에 살아남은 데들이 금융지주로 통합이 돼서 지금 금융지주사들이 상장이 돼 있죠.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이렇게 상장인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금융지주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은행 실적이 근간이죠. 왜냐하면 금융지주 안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은행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비은행 계열사라는 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증권회사. KB금융, KB증권, 또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이런 데들이 있죠. 이런 데 실적이. 또 하나 있는 게 보험사들. KB생보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있고. 또 하나가 카드사가 있죠. 예를 들면 신한카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KB카드다. 그런 또 자산운용사도 있고. 그런 모든 금융지주 안에 있는 계열사들의 실적을 다 종합했을 때 이 금융지주의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KB신한금융지주가 작년 실적이 단기 순위 기준으로 4조 원대를 넘어갔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1조 넘어간 지가 몇 년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조 됐더니 2조 됐더니 3조, 4조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냥 단기 순위기 작년보다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냐. 왜냐하면 금융지주가 계속 이익이 늘고 증자를 하고 해서 자기 자본을 늘렸을 거 아닙니까. 금융업이라는 건 사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돈이 돈을 버는 비즈니스니까 자기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단기 순위기 당연히 늘고 줄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여주시면 KB금융지주 기준으로 2020년에 3조, 4천억 정도 됐는데 1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27% 증가율을 증가가 됐고. 신한지주가 17%, 저기도 4조가 됐고. 하나금융지주가 조금 떨어집니다. 2조, 6천억에서 3조, 3천억. 그런데 증가율로는 KB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실적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증가율로는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죠. 98%. 아마 최근 들어서 우리 금융지주도 우리 은행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회장이 이번에 선임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니지먼트도 바뀌면서 4대 금융그룹의 어떤 새로운 그런데 그건 대부분이 아마 비은행권으로의 어떤 업무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수익을 좀 다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금리 올라가지고 대출 금리 올라가지고 죽겠는데 은행만 돈 버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또. 늘 리스크죠. 신문 방송에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결로 보아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자본이 증가했다. 그 자기 자본의 운용 수익률이 얼만큼 높으냐. 이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4조다 3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본이 이만큼 늘었는데 계속 3조대 있다? 그건 엉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면 증권회사도 자기 자본은 계속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은행지주의 어떤 주가를 볼 때 더 중요한 건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 그런데 지금이 좀 은행업 하는데 유리한 국면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떤 뉴스를 말씀드렸나요? 수신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는 돈은 거의 이자 없는 돈을 많이 맡기는 거예요. 부동자금이라고 하잖아요. MMDA. 요구불예금. 그러면 은행은 나가는 이자는 좀 덜 주고 대출은 금리가 올랐으니까 장기 대출을 해보니면 예대마진 즉 NIM이라고 하거든요.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KB국민은행 기준으로 작년에 NIM이 1.58인데 2020년에 1.51이었거든요. 그런데 0.07 차이지만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순익에 좋은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주 투자자들이 요즘에 폭락장세를 가장 잘 지켰고 또 경우에 따라서 52주 순익과 나오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자본 수익률 그리고 은행의 이익이 조금 더 구조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증권업만 하더라도 장이 좋으면 올라가고 장이 빠지는데 요즘에 증권회사 지점 그런 거 상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아이비라든지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그냥 계속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또 성가급 잔치 뭐 이러면서 또 그런 뉴스 나오긴 하겠네요. 이미 뉴스 나왔죠. 이미 나왔어요. 이미 이미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우리는 남이 성가급한다 그러면 일단 별로 썩 이렇게. 그 소식은 가능하면 아마 기업들이 피하고 싶은 소식일 텐데 여하튼 금융권에 대한 또 규제 같은 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의원들에 대한 주식 거래 금지법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이른바 미국판 특권 폐지법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미국 상하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넨시 펠로스입니다. 미국 하원의장이죠. 민주당 소속의 하원의장인데. 그런데 이제 묘하게 넨시 펠로스가 재산이 1억 달러가 넘는대요. 1억 달러. 뭘로 이렇게 벌었어 이분은. 1억 달러를 벌기는. 미국 부자가요. 우리가 이제 통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부자, 일본 부자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에 이렇게 살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로 벌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허름 한 대 들어가 보면 엄청난 집에 사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면 뭐냐면 국부라는 거예요. 국부. 나라의 부자. 나라의 어떤 오래된 부가 계속 물론 어떤 집은 부자고 어떤 집은 가난하지만 전체의 국부가 계속 유전되어 오는 거거든요. 아마 모르겠어요. 넨시 펠로스가 평생을 정치했는데 넨시 펠로스가 사업에서 자기가 벌었겠어요. 아마 유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논의의 초점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아예 금지를 해버리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미국은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이고 또 주식회사 제도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당연히 불법적인 거래 아니면 하는 거지. 그런데 보십시오. 작년에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왔나. 펠드 얘네들 저기 무슨 연준. 뭐 주식하고 뭐 해가지고 엄청 벌었다. 또 국회의원들도 예를 들면 코로나에 관련된 법안 하기 전에 뭐 사가지고 벌었다. 흡사 우리 한국 뉴스하고 비슷한 뉴스들이 미국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게 민감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 중에 엄청난 양극화를.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지금 80만 명이 죽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부자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됐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들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라는 건 어쨌든 여론을 반영하고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먼저 치고 나오는 거라는. 워낙 여론이 안 좋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전통과 주식시장을 근간으로 한 금융시장에 합치되는 일인가. 라는 이제 문제 제기도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내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주식 거래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식시장에 내가 팁 하겠습니까? 내가 파지티브 하겠습니까? 내가 팁 하겠죠. 내가 팁 하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강남에 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솔직히 나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손 들고 뭘 하자는 안 하지만 그게 집단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게 미국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게 정말 고민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미국 전가를 통과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뉴욕타임스에도 뭐라고 썼냐면 의원들이 개별 주식의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다른 종류의 개인 투자나 경제적 부채가 이해상층으로 인색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미국 상하원에서 의원들에게 일체 주식을 금지하는 법안이 됐다. 그건 미국 주식시장에 매우 좋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냉소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코로나 2년 동안에 매우 큰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독점하고 혹은 유전된 부가 많은 계층들이 훨씬 더 많이 부가 늘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인데 쉽지 않을 거다. 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제보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단 낸시 펠로시 자체가 남편도 일단 금융권이고 그 사람이 주식 투자가 엄청한데요. 그래서 테슬라도 엄청 테슬라로도 돈 많이 벌었고 펠로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이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작년 12월까지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여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거용 그냥 이런 거 아니겠냐는 의견도 많기는 합니다. 저도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뉴스 3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3입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오신 우리 병창공주,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얼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